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아 식사? 네. 뭐야 벌써 식사 시간이야?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. 뭐 드릴까요? 대게라면 3개랑 라면 3개랑 우동 2개요. 우동 2개? 네. 라면 3개 우동 2개요. 라면 3개 우동 2개?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동생인 건가? 둘이 형제인가? 다 똑같은 안경을 동그란 걸 꼭 3남매같이 이렇게 똑같은 걸 썼대? 이렇게 하면 다 알지 않아? 네. 다. 그쵸? 아까 나 이름을 모르겠는데 자기 노래도 되냐고 해서 해보라고 랩을 엄청 먹었어. 진짜 잘해. 아는 친구야? 주찬이 주찬이. 주찬이? 주찬이? 오. 아 주찬이 유명한 친구구나. 아 나 걔 땜에 한참 웃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형 얼마예요? 새우챙이 얼마라고요? 4,000원. 4,000원. 6마리. 시킬래요? 시킬래요? 네? 강매야. 할까? 네. 부담되지? 응? 부담됐지? 도마급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. 아, 이렇게 하네. 아, 이렇게 하네. 아, 이렇게 하네. 아... 동생아, 네 형. 라면 두 개 모자라고 하십니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뜨거워서. 뭔가. 아... 감사합니다. 네네, 다 됐어요. 셋 다 이거. 혹시 앞 접시 있어요? 어? 저 드릴게요. 세 개만 주세요. 어? 왜? 네 개 안 하고? 세 개만... 네, 네 개랑? 네 개 주세요. 나중에 따로 시키지 말고 한꺼번에... 네, 네 개 주세요. 우리 형이... 예고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무슨 예고편? 편집형으로... 그런 거 항상 갈등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이? 갈등? 네. 중무빈 너 왜 그래? 어. 이런 거 이렇게. 그런 거. 정신 안 차려? 아 잠깐 나왔다 올게요. 제 못하겠어요. 제 못하겠어요. 제 못하겠어요. 네. . 이동 나왔습니다. 아. 도대체. 타랑 여유가 가운데로 달려주세요. 드디어 제 못하겠어요. 옳은 우정. 우정. 우동 나왔습니다. 맛있어? 맛있어? 동국이 엄청 맛있다고 그랬지? 아까 탄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탄이 나왔다. 맛있어? 아, 예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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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? 이게 부담도 안 해? 맛있어?